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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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들하고 뭔가 달라야 된다 박가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자기만의 색깔이 있어야 하고 하니까 남들이 서지 않는 그런 구도를 늘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나쁜 구도로도 그림이 충분히 된다라는 걸 증명해 보이고 싶은 약간 그런 욕구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한 점 이 작품이 제 인생에서 좀 중요한 게 인체의 어떤 부분이 화면 전체를 꽉 차게 막고 있는 그런 구도였거든요 답답함을 없애기 위해서 소실점이 생기는 철길을 넣고 단순함을 좀 없애기 위해서 면분화를 해가지고 제가 대학 상연 때 대한민국 미술대전을 준비하면서 출품했던 작품이고 특선을 받았었는데 그때 김홍수 화백님이 심사위원장이었었거든요 그때 김홍수 화백님이 저한테 직접 연락이 와서 좋은 점들 많이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화가로 인생을 살게 한 중요한 작품 중에 한 점이 이 작품이었고 이때는 이제 고구려 고본벽화에 대한 어떤 관심이 많아서 어떤 유물들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 가지고 작업을 할 시기였거든요 이 말에서 느끼는 이미지와 고운벽화에서 느끼는 말의 어떤 안장의 이미지 이 늙은 말에서 느껴지는 그런 기운이라든가 이런 것하고는 조금 반대되는 느낌인 거죠 중앙에 있는 말머리와 또 옆에 붙어있는 격자무늬 액자 안에 조금 중화시켜줄 수 있는 그 모양의 어떤 형상을 느끼기 위해서 하나하나 안에 전부 모가를 그려넣었거든요 한 화면을 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미지와 그 부속적인 이미지가 중앙에 있는 이미지를 조금 부각시켜주는 화면 구성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때 제목이 보물창고찾기 시리즈인데 보물창고는 제 기억 속에 어떤 좋은 추억 할머니나 어머니에 대한 어떤 좋은 기억들이 제한테는 보물이니까 실제로 우리 어머니나 할머니들이 썼던 기물들이고 그것들을 통해서 저는 이제 따뜻한 증을 좀 느끼고 싶었던 거죠 색감도 좀 따뜻한 느낌의 색감들 많이 썼고 이 보자기 안에 우리의 어떤 많은 이야깃거리가 담겨있다고 생각을 하고 두 개의 가위가 서로 대화하는 보따리 속의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대화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화면을 구성을 하고 그 사물의 두께라든가 공간의 깊이를 그 그림자로서 표현을 했던 식이거든요 이때부터 보면은 조금 부관법적인 그런 요소가 가능하거든요 정물하면 다 옆에서 보는 그림들인데 제 그림은 바로 위에서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공간의 어떤 깊이감보다는 사물 자체만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거죠 배경 자체를 없애버리면 어떨까 그래서 배경 없이 했던 첫 작품이 이 주판 그림이거든요 전시장의 벽이든 일반 어떤 공간의 벽이든 그런 벽이 그림의 배경이 되고 이 작품이 제가 처음 했던 사과상자 작품이에요 이제 우연히 이제 과일 파는 트럭을 보고 거기에서 사진을 몇 장 찍어왔는데 이것도 그림이 되겠다 처음에는 실물에 가까운 크기로 이렇게 작업을 했다면은 그 이후에는 좀 더 크게 확대하고 과장해서 그 이미지를 좀 더 강하게 구각을 시켰던 거죠 상자 없이 사과만 흩어져서 이 하나하나가 독립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공간도 무한정 확장시킬 수 있고 전시장 벽이나 어떤 공간에 배치하기에 따라서 그림이 달라지는 거죠 설치 같은 그런 느낌의 작품인 거죠 2003년부터 사과를 그리기 시작했으니까 한 20년이 다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저는 사과를 통해서 이야기할 것들이 더 남아 있고 앞으로 어떻게 작품에 대한 변화를 줄 건지에 대한 고민은 늘 작가로서 하고 있다 보물탐구 시리즈 할 때도 제 그림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따뜻한 정을 같이 느꼈으면 하는 마음으로 작업을 했는데 제 사과 작품을 보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저도 같이 행복해지는 기분이 들거든요 남한테 행복을 베풀 수 있고 같이 공유할 수 있다면은 그것보다 더 즐겁고 행복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은 저는 누구보다도 행복한 작가인 거죠 예정에 대한 변화가 한글자막 by 한효정